요제야 아빠가 이 안에다가 바다 생물 하나를 생겨놨거든? 뭐가 있을까? 뭐가 들어있을까? 한번 파헤쳐볼까? 가재 슝 유제 큐브 아유 뭐가 들어있을까? 오 뭐가 나오네? 더듬이가 나왔어 가재 가재야? 우와 진짜 가재네 우와 진짜 가재가 나왔어 자 이번엔 뭘까? 한번 꺼내볼까? 뭐야? 거북이 거북이야? 거북이네 이야 거북이 거북이 안녕 유제야 아빠가 여기다가 또 뭐 넣었거든? 뭐가 있을까? 자 한번 꺼내보자 누가 있을까? 어 오 다리가 하나 나왔어 오 뭘까? 문어 문어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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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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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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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이번에도 뭐 숨겼을까? 아빵상어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? 응 그게 뭐야? 물고기 물고기네 흉동가리 물고기네 물고기 물고기 유지아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? 자 한번 찾아 봅시다 뭐가 들어있을까요? 뭐가 들어있을까? 꼬리가 짜잔 가오리 안녕 가오리 안녕 유지아 재밌었지? 네 우리 이제 인사할까?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가오리 가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